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반갑습니다. 박서유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릴 코인은요. 이제 플레이 도지라는 코인을 좀 들고 왔고 옆에 보이는 대로 현재 프리셀 사전 판매도 중이니까요. 여러분들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단 제가 이걸 왜 들고 왔냐부터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일단 근거, 제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왜 추천드리든지 근거를 들어보셔야겠죠. 근거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 분석인 플레이 도지의 갓에서 기사 2개 정도만 읽어볼 텐데요. 읽어보면 플레이 도지 사전 판매 24시단 동안 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합니다. 민코인 플레이 도지가 공식 채널을 통해 사전 판매 기지 24시단 동안 총 2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제 플레이 도지는 사용자가 도지 캐릭터를 키우며 전개적으로 플레이 토큰을 보상을 받는 모바일 게임이죠. 플레이는 플레이 도지 P2E 게임 공식 통화로 사용되며 BP20 표준 기반으로 제작돼 다른 암호업의 수업도 가능하며 플레이 도지는 사전 판매 종료, 팩스 상장, 마케팅 캠페인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기사 먼저 보도록 하고 그리토너스에서 뜬 오늘 기사죠. 다음에 극등할 수 있는 민코인 후보 플레이 도지 사전 판매 일주일 만에 160만 달러를 모금했다고 오늘 떴죠. 네이티브 토큰 플레이는 플레이 도지 생태계에서 사용자가 특별 기능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전 플레이 발행량은 94억 개로 요동성 공급, 마케팅, 스테이킹 보상 지급 등이 고로 분배되어 있다고 하고요. 스테이킹 메커니즘에 관해 살펴보면 플레이 토큰을 사전 판매, 기동돼 스테이킹 툴에 예치할 수 있으며 예상 보상률은 APY 193%죠. 즉 사용자는 가상 팩과 놀면서 동시에 보유 토큰 수량도 늘릴 수 있다고 합니다. 많은 투자자가 플레이 도지의 매력이 매료되었으며 트위터 페이지는 일주일만 1,300명 이상의 팔로워를 모았고 현재 1,500명이죠. 플레이 데스 민코인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는 플레이 도지가 프리셀 초반부터 보여주는 여러 지표를 보면 주요 민코인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죠.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항상 먼저 말씀드리는 편이다 보니까 민코인 간에선 제가 진짜 너무 빠르죠. 정보력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도 이 민코인에 관해서도 보셔야 되겠지만 일단 플레이 도지에 좀 집중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을 계속 계속 빠르게 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으니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뒤시는 분들 한에서는 현재 이따가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벤트 중이니까 그 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된 내용이 로드맨 먼저 좀 볼 텐데요. 1당이나 컨트랙트 감사가 있고요. 사전 판매가 시작이 됐죠. 그러면서 SNS 활동이 있고 초기 마케팅으로 뉴스가 좀 쏟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앱 개발을 시작하고 시작 중이 있다고 합니다. 사전 판매 종료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딱 이 정도 단계에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구매하는 방법 또한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거에 대해서 읽어보진 않을게요. 여러분들 사는 방법이야 제가 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 이걸 좀 구매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위에 있는 번호로 문자 두시면은 제가 잘 만들어놨기 때문에 성품도 좀 받아가시면서 자료를 한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만들었던 자료이기 때문에 이미 좀 인터넷에서도 배포가 되고 있는데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어차피 여러분들 문제 안 좋으신 분들은 네이버 같은 데에서도 검색하시면 잘 나와 있으니까요. 구입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디테일하게 구매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좀 저렴하게 어떻게 해서 방법까지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근데 금전 요구를 하진 않으니까 문자 주시면은 같이 저랑 같이 민콘에 관해서 좀 더 파보는 그런 투자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플레이 도즈 트위터 공식 계정으로 들어왔는데요. 여러분들 눈치채셨을 거예요. 플레이 도즈를 소개한다 유일한 P2E 도즈 동반자라고 써있는데요. 좀 더 읽어보면은 유산에서 영감을 받아 2D 도즈에게 먹이를 주고 훈련시키고 플레이하여 플레이를 획득하세요라고 적혀있습니다. 팀을 하면서도 소큰을 얻을 수 있는 상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메리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고요. 기사가 좀 쏟아지고 있는 만큼 제가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민코인에 가장 중요한 거는 결국 마케팅입니다. 그 기술이 어째꼬 저쩌꼬든 간에 마케팅이 줄을 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항상 마케팅에 관해서 마케팅을 잘한다고 하면 좋은 민코인이라고 하는 거고 아무리 돈을 많이 써도 개발에 좀 급급한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라지는 거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일단 마케팅을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적으로 이거 하는 방법들은 제가 다 설명서에 좀 써있다 보니까 참고해서 다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이미 이거 하고 있죠. 여러분들 같이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위에 써져 있죠. 이게 새 올라오고 있는데 커피 이벤트도 진행 중이냐 하지만 일단 그것보다는 차라리 이거를 좀 더 이렇게 에어드롭으로 해서 좀 보내주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좀 궁금하신 돈들은 문자 주신 분들 한해서 계속해서 이벤트를 좀 진행 기능이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죠. 이런 것 자체 오락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100만 원 투자해도 저랑 상관이 없어요. 제가 금전 요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락성이기 때문에 오락성으로 좀 들고 가져라. 그러니까 만 원, 오천 원 이런 식으로 좀 적게 해서 룩도보다는 그래도 확률이 높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렇게 좀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10톤 거는 제가 드리는 것도 그렇게 큰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같이 하시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정보도 저도 공유해 주시면서 서로서로 암호화폐에 대해서 좀 더 파일을 좀 키워나가는 그런 관계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이제 플레이 도지 관해서 이벤트 관한 내용들은 추가 다 적어드렸으니까 궁금하신 분들, 궁금하신 분들만 좀 문자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좀 맞춰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매매에 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 매매에 좀 항상 정보가 좀 앞장서 있는 박세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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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